오 맙소사 제가 반별 시간표를 전부 다 맞췄었는데 포스팅한다고 기초 시간표 반영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런 불상사가 자 첫날의 자율활동으로 계약식을 했죠 자과수영국국 그 다음에 국국실실음체 자 이렇게 해서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2주차 자 이게 기초시간표에요 제 6학년 1학기 기초시간표인데 어 연간 교육과 연간시간 운영계획에서 국수 제가 여기를 실과로 바꿔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실실 사실 그 다음에 영국 수도 사사 영국 수도 사사 수국 실실국 수국 실 실 국 하면 이렇게 계속 편차가 줄어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과과 수영 국국 국국 여기 국국 실 실 음체 자 이렇게 해서 쭉 맞춰야 돼요 이거 맞추다가 하나라도 빠뜨리면 편차가 여기에 0이나 마이너스 1이 떠요 그러면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천천히 저희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공감톡주일관에서 창체활동 시간입니다 자 자자자자진진 자자 자 자 진로활동 했었고 자자자사과진 자 자 자 자 자 자 사 과 진 저기 사회에 학공공기 수업을 했었거든요 수요일은 자자자자자자자 제가 요날 매주 5교시만 했었었는데 요날 한주만 6교시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자 목요일 자자자자자자자 자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진진진진진진 자 요날 수학여행 가서 진로활동으로 전부 저장 저장 꼭 하셔야 되구요 4주차부터 요렇게 끝주차까지 쭉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거 5교육교시 수업 안한다고 이렇게 삭제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실제로 안하나요? 다하죠 그죠?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짠! 어라 뭐가 잘못됐나요? 도덕과 자율활동 허허 허허 또 뭐가 잘못됐네 자 여기 마무리를 안했네요 제가 도영음자 과거 수영 영국 수도 국수 미미 수국영 채채 자 요렇게 하면 짠! 편차가 영영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마무리 지키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